5분의기 3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작곡으로 아쉬움으로 살아가야지 살면 얼마나imp時間 Hank 종ule 베이스 축하 1 체험 오늘도 우리 이제 꿈취로 우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못 하나 닮았어야 있으면 있는데도 없으면 없는데로 사랑을 가야지 좋으면 좋대로 싫으면 싫은데로 우리 인생 여여지 오늘은 오늘이라 좋은 아이고 내일은 내일이라 좋은 아이고 내일은 내일 새 마음속에 무거워져 던져버리고 오늘도 웃음으로 살아나도 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못 하나 닮았어야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알아가야지 주면 좋대로 싫으면 싫은데로 우리 인생 여여지 주면 좋대로 싫으면 싫은데로 우리 인생 여여지 우리 인생 여여지 우리 인생 여여지 예, 찬미나 씨의 여여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서귀포를 아시나요? 옛날 노래죠? 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를 아시나요 또 얘기는 서귀포를 아시나요 어금계또 속이처럼 어금계 꽃 속이처럼 어여포리 발이 어느 노래도 흥겨 없게 미연답을 읽어볼까 내 그리움 내 고향 성인 고무를 아시나요 성인가씨의 성인 고무를 아시나요 를 멈쩡하고 계십니다 숙명선에 꽃담배가 그린가 끝내고 오냐 실베이 다가오는 너 서기고 너를 아시나요 갈라삼 아가씨를 반가로이 불빛고 줄기줄기 뽀뽀하다 무지개가 얼음 더욱 그리운 내 골과 서기고 울음 아시나요 네 예 예